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자 유튜브 3년동안 하면서 믿고 맡겨주신 많은 또 계약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쿵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호망 민족 고유의 태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걷어난 오랜만에 가족들과 그리고 친지 분들과 좋은 시간 되시고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저 보호망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절대 외로워하지 마세요 자 저 보호망이 지난 3년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많은 실수도 했었고 많은 시행착오 겪으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구독자님들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많은 계약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 3년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도 3년 또 10년 20년 30년 정말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후관리 보상에 신경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보호망 정말로 열심히 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고요 저 보호망이 항상 늘 그랬듯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때 제가 항상 이벤트를 해드렸어요 지난 설할 때는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0명 플러스 10명 또 따블루카 20분을 추첨해서 맛있는 스타벅스 커피와 그리고 생크림 카스테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자 수호 20분께 꼭 제가 드릴 테니까 추첨 결과는 9월 30일 오후 6시에 댓글로 제가 수wand께 닉네임을 발표하고 대별적으로 연락을 꼭 드릴게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호망은 땡땡이다 보호망은 미남이다 예를 들어서야 돼요 보호망은 미남이다 그 밑에 간단한 이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신경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ID 취미 있게 수호분께 제가 추첨해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와 생크림 케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이벤트 참여 꼭꼭 부탁드릴게요 한가위 좋은 시간 되시고 저 보호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어깨에 힘들어하지 않고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보호망을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석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